하... 아 뭐야? 왜 꺼지는 거야? 왜 꺼진 거지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그 눈... 5천명이 튕겨버리셨네? 죄송합니다. 하... 오기가 어디야? 소음하고 오는데? 흰기묵이야 흰기묵이야 그런데 어디야? 하... 별은 없으... 어? 있네? 보이네 오늘 날씨가 좋긴 한꺼번에 천천히 걸어봅시다 하... 빨리 넘어오세요 다들 근데 그거 왜 꺼졌지 갑자기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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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야... 사진 못 봤어요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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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좋은 게 하나도 없네 너무 어둡다 발목으로 가야 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자온다 안 돼 베트남 가봤는데 여행으로 예전이지만 안 위험해요 너무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맞아요 예전이지만 아 벨트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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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식 갔다가 놓고 왔어요 와... 왜 이렇게 생겼냐? 잘생겼다는 소리였어요 아니 이번에 배너 보러 갔는데 이제 끝나고 종원이 형 뵀는데 종원이 형이 너 왜 이렇게 의미가 달라졌냐 사빠졌네? 이래서 아니요? 저 다녔는데요? 왜 이렇게 달라진 것 같다 저... 아마 머리 길러서 그런 거일 거예요 이랬더니 아 그러네 오 느낌 있는데? 이러셨어요 왜 숨이 차냐고요? 전 계속 말을 하면서 걷잖아요 안전한 강남구 2급 시 비상대를 누르세요 어? 쓰레기 잠시만요 고생하셨네 저... 저... 고마였지 베셀러 안 돼요 커피숍 또 갈 순 없어 그럼 나 잠을 못자게 될거야 잠을 못자긴 하는데 아 머리 진짜 너무 어둡군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려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그래 난 괴물 추한 구경거리 난 웃는 놈 나 따윈 무시해 살던 대로들 살아봐 가발도 콧대도 부러질 때까지 눕혀 버디 관심도 없어 난 웃는 놈 오만한 것들 지들이 최고라 떠들어대 나의 신께서 나 같은 괴물 만든 이유 눈 말고 귀말 날치 저런 것들 다 깨워줄게 모두 기대해 난 웃는 놈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어 아 플레이 내꺼아아아 아아아 아아 뭐지? 여긴 어딜 갔지?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생판 모르는데로 와버렸는데? 여기가 어딘가? 응향연구소? 여기가 거긴가? 아니야, 찾아갈 수 있을까요? 이제 충전도 다 돼가네?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이상해지죠? 넝 넝 넝 넝 넝 넝 넝 넝 넝 그래야 될 수도 있어 지도를 켜서 다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야? 여기 공원이 있잖아 다들 공원에서 운동할 어디인거야? 여기 공원이 있어? 아, 여기 거기구나? 오케이, 어딘지 알았다 한 명 여기 찾았어, 찾았어 어딘지 알았어 너무 멀리 와버렸구만 저기 근처 가서 끌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회를 잃었다 희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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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? 생일날 드레스코드를 정해달라고요? 그게 뭐야? 생일날 뭐하나? 생일날 빨간색 카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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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있다보면 지갑 보러 즐겁게 이런 노래만 나오더라 듣고 싶은 것만 들리더라고 설렘 두근거리로 둘 둘 둘 둘 둘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당하게 걷기 지나가신다 빨간 구두 배송중인거 어떻게 알고 또? 빨간 구두 사셨군요 그날을 위해 딸이 대학 수험종입니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험을 사실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화이팅 수험은 온 가족이 함께 치르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해요 안녕 저는 집 근처에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산책을 해줘서 고맙고 또 이제 스케줄들로 보도록 하죠 안녕 바이바이 3 5 4 3 2 1 끝 3 4 4 5 5 5 5 6 6 7 7 8 8 8